123 료 자 모 무 마칠 료 아들이 양팔 붙이고 모체에서 나온 모습으로 나왔으니 고통을 마쳤다는 데서 마칠 료 료가이 간 료 주료 아들 자 첫째 지지 자 자네 자 전미사 자 아들이 두 팔 벌린 모습을 분떠서 아들 자 또 집집마다 아들을 첫째로 여기니 첫째 지지 자 또 아들처럼 편하게 부르는 2인칭 대명사 자네니 자네 자 또 아들처럼 만들어져 나오는 물건의 뒤에 붙이는 전미사니 전미사 자 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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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잡이 있는 창을 본떠서 창, 모 힘쓸, 무, 업신여길, 모 창으로 적을 치듯이 힘써 업신여기니 힘쓸, 무, 업신여길, 모 勤める,勤め,勤務,義務,業務,公務員,事務所,書 무,職務,責務, 税務署,任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